7분의 동해로 가는 KTX2음 847 열차와 안동으로 가는 KTX2음 713 열차가 타는 곳 3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란선 안쪽으로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KTX2음 847 열차가 열차는 18시 47분의 동해로 가는 KTX2음 847 열차로 앞쪽에 위치한 7호차부터 12호차까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47분의 안동으로 가는 KTX2음 713 열차는 뒤쪽에 위치한 1호차부터 6호차까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차는 1개의 열차를 통하여 건물을 운을 하는 열차는 기관차가 연결되고 객차 사이를 오갈 수 없습니다. 승차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하겠습니다. 이차 곧 출발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